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이제 출국하는 날 자, 이곳은 인천공항이고요 저희 비행기는 4시 50분이지만 일찍 왔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저희는 이제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시간 예정에 마치고 자, 여러분들 저희 러시아에 도착했고요 시원하긴 하다 근데 바람이 불면 저희는 빨리 호텔에 들어가서 영상 회의 좀 하고 컨텐츠 제작에 좀 집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이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방에 왔습니다 우와, 야 역시 우리 불금형님들 키가 크시네요 천장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 아 자, 저희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조심 먹으러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젤리도 있고 마스지 자, 아침은 좀 편안하게 먹으면서 자, 저는 이제 사과까지 집었고요 바깥에 온도가 지금 0도가 내려간다고 그래서 아, 거리가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르라고 하고요 저는 어, 러시아사람이고요 네 모두 말해야 하죠 알겠죠, 예 오늘 통역을 도와주신 우리 이거르님 한국말 어디고? 원래 한국학과 학생이었어요 아, 여기서요? 어, 아니요 사할린이였어요 어디서요? 사할린 사할린서 공부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여기는 이제 석사과정촌이에요 형, 혹시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인사 하이 하이 아시죠? 우리 형 어, 우리 같이 찍었던 아직 그...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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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같이 도와주신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종일 촬영 다 끝내가지고 어, 왔습니다 이곳에서 좀 우리 또 고생하신 우리 영원아들 형이랑 그리고 또 통역가님 직원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 슈아마고 영원 뭐예요? 영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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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야해요 자, 이곳이 저희가 알아본 바인데요 어, 이곳에서 많은 이제 러시아 바스카 좋아하는 뭐 칵테일이라든지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온 신사라고 해주세요 한국에서 온 신사라고 해주세요 맞아요 한뉘 엠 짠 그리고 고개 돌려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고개를 돌려주세요 고개를 돌려주세요 짠 짠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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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전부 다 젓가락질을 잘한대요 이유가 수시를 많이 먹는다고 그랬죠? 와우 초골 쪽으로 초골 쪽으로 침출 어우 이거 진짜 다는거거든요 무겁게 너무 맛있다 아 근데 너무 맛있다고 얘기했는데 머리가 빨개졌어요 어쩌면 곧 저 이제 우울옵니다 오케이? Meh 토 하는 거 아니죠 사진 찍고싶어? 네 사진 찍고싶어 하나 둘 셋 야 이게 우리 형이라고? 우와 숨 진짜 멋있다 자 저는 이제 바에서 좋은 사람들과 마시면서 러시아에 대한 평균을 싹 다 잊었어요 미국도 오래 살았지만 좋은 나라야 러시아가 뷰리플 컨츄리지만 러시아도 진짜 뷰리플 컨츄리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외국에서 못 버틸때는 라면이 최고죠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는 맛있어요 너구리를 뿌려요 통지라면에 먹는거예요 너구리를 이렇게 이러고 성분 빨리하러 간다 빨리하러 가네 아들 러시아야? 러시아야? 응? 러시아야 러시아? 러시아예요 아유 어디 거기 어떠냐? 너무 따뜻해 따뜻한 나라야 추운 나라겠지 그래 잘 지내요 어 잘 지네 고마워 전화해줘서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그래요 열심히 열심히 있어요 어디 아프지 말고 고마워 오늘은 이제 저희가 호텔에서 나왔구요 다른 호텔로 가야되는데 그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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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케이크 나왔습니다 짜잔 치에이즈 케이크인가요? 티라미스 티라미스 아론TV가 쌈보 촬영이거든요 제가 좀 스케치해드릴게요 여기 촬영 이쪽이 한 명 이쪽이 한 명 이런식으로 촬영 오우 귀엽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쌈보 다 끝났습니다 아 너무나 멋있는 사람들과 재밌는 컨텐츠 찍어서 너무 좋구요 선물받았어요 이게 2011년 세계 챔피언 이긴 쌈보 그 옷인데 우리 도와줬던 우리 브라델들과 같이 한식 먹으러 갑니다 하이 하이 누가 딱 봐도 한국 한국집 밥집 그럼요 밥집 완벽한 비율로 해드릴게요 혼in 무조건 원샷 원샷 말해졌네 우와 맛있겠다 야, 예! 예, 나는 안가가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녕하세요, 예! 형이 형이 아파트. 감사합니다! 받아봤자, 감사합니다. 끊임! 우리 러시아는 유럽과 에이저를 딱 중간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는 유럽도 잘 이할 수 있고 한국 중국 이런 에이저를 더 이할 수 있는 나라니까 이게 와서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좋은 친구 사귈 수 있고 되게 산에 삐져볼 것 같은 경우는 날기 좋은 도시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갈게요 잘 가요 자 오늘 러시아인들과 소맥 대결, 술 대결 한국인이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총영사관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총영사님께서 저녁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총영사관의 관저인데 일단 풍이 확실히 외교부 쪽이기 때문에 바로 이범진 공사 기념 전시실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러시아 말이 아니지 불호에요 불호 그 당시에 이제 그 러시아 황제나 이런 황실에서는 불호를 많이 썼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위해 사셨고 나라 잃은 슬픔에 자결까지 하신 우리 이범진 공사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를 다시 찾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마랑도 한국인이고 1동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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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트 테프블브르크 공항에 왔구요 되게 너무 기분 좋게 추운 나라는 단 한번도 못 봤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싸드리도록 할게요 thank you so much so mu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